저도 마찬가지고 이 스토버는 없애버릴 겁니다 다 태웁시다 그냥 불을 다 지러버리자 아 아깝다 거의 혼자서 다 만들었는데 바이오스틱 아 왜 이렇게 말아 여기는 아무리 눈류빈 제가 봐도 답이 없습니다 진짜 방 stamping 아니 글 goodies 화두를 봐요 아니 글롬머랑 붙어있는게 화두일거에요 거기서 그냥 있는거 다 써야 되니까 이제 와서 뭘 아껴먹어 있는거 써야지 아따 여기 거미 왜이렇게 많아 거미야 오지마라 오라가 죽는다 정말 돼지왕이 문제가 아니었어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깼는데 습도가 이렇게 많이 빨리 차 아 그 영룸숫기계 옆에 네 그 광룸모자 하나 새로 깔아놨어요 여기 왜 나무가디언이 있지? 아 그리고 숫종구여와주세요 좋지요 좋지요 아까 저기 많았는데 수타고 썩은계랑 화약으로 전부 다 태워버리고 끝내줘 아씨 번개받아요 포기하면 안돼요 아 점점 메탈이 약해져간다 아까 다 먹아놨는데 어디갔어 썩은계랑 100개 이상 먹었는데 어디갔어 아마 누군가 먹고 또 또 자세히 깔아놨나 아이고 또 나갔네 어디 여기 돌지역인가 제정신사람 없는건가 아 돌지역인가 보다 아 진짜 블루무도 화낸다 블루무도 화낸다 블루무도 화낸다 숫 구하러 갑니다 예 숫 탄나무에서 나오잖아요 탄나무 예 여기 중에 숫자인데 다 태우고 끝내게 숫하라 홀홀 탈탈다 탈탈다 軍 오오 여기 운섭 운섭지대인가 보다 여기 깨진 거니까 홀타닉 메뉴롱 그렇다 그미랑 불은랑 아이고 두개 말고는 못 구했어 두개가 아마 여기 있는게 틀린거 같아 더 없나 이거 뭐지? 밤에 뭐라 해야지? 그림자 같은거 있잖아요 손이나 뭐 그런거 잘 보니? 예 밤에 불 근처에 보면은 손이나 용대가리 같은거 있잖아요 예 그 용대가리 뭐에요? 정신력 깎는 귀신이요 걔는 뭐 때리죠? 걔는 정신력 회복하는게 빨라요 아 아 멘탈이 나갈거 같아 박지달개인지 뭔지 박지달개 구아노 양수 세개 뭐 좀 놀겠습니다 너무 났어요 어두운거 아 아 아 아 그래도 어떻게 돌지댄 찾았네요 찾으면 뭐에요 어차피 다 태울건데 흐흐흫 정말 안타깝게도 아 아 정신력 넘나 늦었어 아 아 아 메탈이 필요하다 내 메탈 어떻게 할게 이거 Geschichte 엠 멘탈이 어 한국 소리 삶 이번에 나오는게 파이어 라운드다 일단 집에서 멀어져는 이죠 그래요 뭐 그다지 의미가 없긴 하네 하운드가 그냥 이제 리스톤이 되네 어 하운드랑 드리랑 싸우는거 랭이 없던 뭐야 물속에 아 자꾸 이거 저거 놓치네 비 때문에 자꾸 미끄러져서 놓치 아이고 여기 3단 거미집 이제는 또 어디를 가봐야 하나 왜 동그랗게 만드는 거 그거 꼭 깔아야 겠 꼭 세야 겠다 모드 랩이 거지 같다 아 아 정신력 35 5 정신력 23 정신력 23 아우스피러 B30 선인정도 없고 루퍼도 없고 선인정 그거 뭐지 저기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그리고 저기 뭐지 용팔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데 선인장 세골 달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써요 그럼 먹는거에 없어요 누가 다 먹었나보네 응 진짜 아이씨 다 같이 먹어 삐쳐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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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걸리지 계속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정말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죽어야 되라 참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돼지진간 중에 템 떠신 거 있는데 그건 못났어. 남자는 포기하잖아. 남자는 포기가 없다. 낙녀 차별적인 발언인가요? 남자는 포기가 없다가 왜 찰물이 없다고. 여자는 포기가 있다는 소리가 찰물이 아닌가요? 카운트 이빨로 못 때리나? 이거 낙하라고 했는데. 여기 묘지지도 있다. 세상에 우리 아직 탐색도 다 안 했었네. 아직 그거 없잖아요. 체스터. 숯 많이 있나요? 숯 아까 세 개 가줬어요. 더 필요해요. 여기 다 태워버릴 겁니다. 숯 세 개가 최저였어요. 아 그래요? 여기 왜 이렇게 돌들이 떨어져 있지? 구석이 떨어진만한 곳은 아닌데? 어. 특히 깨졌다. 잘났다 잘되겠다 뚜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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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 쩌쩌쩌 딱 올라오면 화영식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ㅋㅋㅋㅋ 올라왔어요? 태우기 오케이 어디 한번에 올라갈 곳이 있나? 다 부셔 여기 근처 어디에 웜홀이 있던걸로 아는데 아니 벌써부터 태우진 말고요 아 벌써 태우기 시작함? 아니 부시진 말고요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 아 일단 화약 우리 화약은 만들 수 있죠? 화약 지금 14개? 5개? 건조자 근처에 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썩은 계란도 8개 가져왔거든요 아 숯이 부족한데?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화장 옆에 똥좀 떨궈놨어요 아니 똥인데 필요없어요 꽃다기라 3개나 있습니다 뭐야 여기 눈골같이 있는거 많다 그거 가까이가면 귀찮아지거든요 딱 보이네요 그리고 뭐에요? 5개까지 칠칠밉 놀요 4개까지 정하고 설마 이거 백섭 되진 않았겠지? 에이 설마요 그럼 오히려 더 귀찮은데 에이 에이 에다 지금 굶지마 켜고 다시 아 스트레스 받아서 사례들림 아 막침을 느꼈다 진짜 열렸어요? 아니요 지금 연결중 불러오는 중 이제 들어오시면 될 듯? 네 됐어요 아 잠시만 백스업 됐네? 아 그래도 화약은 있겠죠? 그냥 남아있는걸로 태워요 그냥 남아있는걸로 태워요 짜증나니까 백스업 그렇게 많이 안됐네 한 1,2분 정도 전 아 있네요 마침 세팅하고 난 뒤 마침 세팅하고 난 뒤 다행이다 금방 갑니다 오함마 어딨어 여깄다 흐흑 아 집에 용팔이 내려와서 다 때려붙이고 싶다 두 병을 잔 죽을걸요? 어? 뭐 어때요? 우리 유령이 되면 되는데 아 그런가? 아니에요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아 아 맞아맞아 아니면 저거 디어클럽스 한 번 더 안오나? 디어클럽스도 두 번 오지 않아요? 있어요? 흐흑 겨울에만 오던가 원래? 오 태울게 오 여기 눈알있다 네 거기 있어요 오 깜짝이야 누가 저기다가 씹었구나 어 내가 버려두라고 했는데 그냥 저기다가 씹었구나 여기가 나온걸걸요? 네? 집에 있던거 그냥 제가 태웠는데 아 그래요? 아 새로 나온거야 저게? 아 진짜 징그럽네 진짜 잠시만요 일단 좀 복식 좀 합시다 뭐야 이거 일부러 음식들 다 버린거에요? 음식물? 예 이제 횃불로 저거 태워요 아 기다리기달 네 한방에 죽을거 같으니까 저거 불 맞으면 나 대충 먹을것 좀 뭐 아니다 한번 먹고 줄까? 괴물고기 아야 됐다 태울게 나는 뚝배기와 횃불만 있으면 됩니다 폭탄도 있으면 좋고 왜 있지? 내꺼 뚝배기지 왜 부셔요 태울건데 숯숯 아 숯 잠시만요 이거 농사쪽도 숯여기 농사까지 갈수 있으려나 이거? 농사 밖까지 못갈걸요? 잠시만요 일단 도화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똥으로도 돼요 똥? 똥도 될거에요 똥도 타요 아 맞아 이거 볕짓도 있지 아 내가 했지만 내가 했지만 참 꼼꼼하게 박아놨다 여기 나뭇가지 이것도 여기 이런거 다 수집한 다음에 태우자 매장잼 매장잼 여거여거여거여거 이거 나뭇가지 하나씩 뿌리자 여기 내가 여거여거여거여거여 도마두 나왔네 대충 이정도면은 불 닿을거 같고 농장까지 아 잠시만요 이거 뭐지? 얼음방춘기 위해 누가 부셔주세요 이거 아 끄면 돼요 그거 갑니다 내 끄어 이거밖에 안되나 우리가 자 배웁시다 아 잠시만 나 폭탄이랑 펫불 좀 줄게요 그냥 폭탄은 근처에 둘이지만 알아서 타거든요 아 오케이 갑시다 잠시만 마지막 광경을 아니 거기 말고 상자쪽 아니면 그쪽으로 하시지 아래쪽은 안탔어요 오케오케 아니 거기서 나와요 거기 위험해요 펑 아 이거 밑에 파약이구나 아 타라 프랑스 오케 Ala 예이예이 예 예이있이 근데 생각보다 화려하진 않다 그러냐 역시 농장이 잘 타죠 크야 용장이 재밌다 근데 방금 뭔가 거인이 오는 소리가 들렸네 으ół Special 아 그러니까 잘못 들었나 어 얘네 안에서 저거 탄다 도마뱀 잘 탄다 잘 탄다 잘 죽어라 이 나쁜 놈들아 도마뱀은 얘네를 말하시는 거였구나 도마뱀은 얘네를 말하시는 거였구나 도마뱀은 얘네를 말하시는 거였구나 도대체 이 놈을 3개는 어떻게 낸 건지 가루만 날리네요 아니 여기 생각보다 잘 안타잖아 야 나 아직 배가 고프다 더 타라 획불을 만들 수 있나? 있다 따라 여기 건조대 쪽 아직 안탔어요 아직 안탔어요? 아직 안탔어요 하디 하디 그러네 하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아? 어?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 이제부터 들어온 사람들 1시간 이하로는 못 나가게 해야겠다 여기야 여기 아 터지면서 불이 꺼지네요 에헤이 저장 중 잘됐다 잘됐다 저장됐다 깔깔깔깔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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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광란의 화형식이다 거인인가? 뭐야? 뭐요? 방금 반짝한 거요? 아니 쿵쿵 소리요 거인이지 않을까요? 아 몰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아 이거 아직 안탔어요 2개 아 몰라 이 정도면 뭐 많이 부셨지 뭐죠? 자 끕시다 님들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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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백이나 만들어야지 농사지은 줄 아주 깨끗하게 닿네요 네 거기는 순 풀이랑 나무였으니까 네 망치 하나 맞춰볼래요? 망치 없어요 망치 없어요? 짧았어 짧았어 나 얘 좀 몇대표 때리고 얄미워가지고 안타네 게임마 에이 얄미운 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도 죽어 늦어야지 크람푸스 어 어차피 끝낼거니까 그래도 자 제가 가지고 있던게 아니구나 잡았다 나왔어요? 가방? 가방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도 잡긴 했는데 모르겠네 템을 안봐서 이거인거 같은데 나왔어요? 없어 이게 잘 안나오는거였구나 그거 확률이 귀때기보다 낮아요 아 그래요? 나 이거 어떻게 먹었어? 나 이거 어떻게 먹었어? 눈빨이 차 쓸데없긴 했는데 암튼 뭐 잘했다 이제 끄죠 끕시다 수고 수고요 자 방송 꺼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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